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 이상 학평어포솔루션 힐링영어 포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벌써부터 3분 이상이니까 벌써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맨날 막 3분 미만일 때는 어떻게든 3분 맞추겠다고 막 그랬는데 3분 이상이라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드려야죠. 아무튼 오늘 60초 컷 가자.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한 번 더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문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록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넘기고 나면은 문제 하나가 딱 나와요. 그냥 학평어포 문제가 그냥 탁 풀로 나와. 그럼 그거 이제 1분 동안 잘 읽어보시고 틀린 거를 올바르게 고치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분 바로 들어가도록 저 오늘도 사라질 거예요. 알겠죠? 자 1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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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1분 다 됐어요 푸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정답 몇 번입니까?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2번 맞췄다 손 아 잘했어 아 대부분 맞췄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같이 한번 볼까 자 selfish adults or kids do not make sound decisions as well as our grateful people 그랬는데 자 이기적인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do not make sound decisions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의 명사도 되지만은 건전한 또는 온전한 올바른 뜻의 형용사도 돼요 자 건전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건전한 결정을 못 내려 근데 as well as가 나왔어요 여러분 as well as가 나오면 뜻 두 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두 개 떠오르시나요? 안 떠올랐다 그럼 지금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뭐뿐만 아니라 맞췄? 그잖아요 그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b as well as a 이렇게 쓰는 거에 맞죠? 뭐뭐뿐만 아니라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급 비교 표현이죠 그냥 as 원급 as 나온 거 이때 해석 어떻게 하죠? 앞에 거 as는 해석하지 말고 뒤에 거 as만 뭐뭐만큼이라고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뭐만큼 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시작!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은 건전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누구보다? 그래프는 뭐야?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아니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만큼 잘 못 내린다고 근데 R이 왜 틀렸어요? 자 들어보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만큼 잘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럼 이제 그러는 것만큼 그러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러하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기적인 어른들과 아이들은 건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만큼 잘 그러하다라는 게 뭐야? 생각 충분히 하세요? 생각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멈춰 놓으셔도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잘 이거죠 즉 지금 반복되고 있는 동사를 짧게 줄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다는 건전한 결정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 덩어리 그죠? 요거를 지칭하는 거니까 일반 동사가 반복될 때는 비동사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두나 더즈나 디드 중에서 쓰는 거죠 여기서는 두를 쓴다 시제는 현재형 거기다가 지금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더즈 쓸 일도 없죠 두를 쓰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를 두로 올바르게 바꾼 상태에서 문장 깔끔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selfish adults or kids do not make sound decisions as well as do grateful people 됐나요? good 좋아요 그럼 요런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 동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동사라고 불러요 요거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보기 골라가지고 틀리신 분들 중에서 해설 듣고 싶은 분들은 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1번 해설해주세요 5번 해설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제가 남겨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좋아요 자 대동사 두나 비 자 일단 대동사는 뭐다?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두가 있고 비가 있죠 자 두 비 두는 언제 쓴다고요? 일반 동사가 반복될 때 비동사 언제 씁니까? 말 그대로 비동사가 반복될 때에요 오케이 됐죠? 적으실 분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예문 보여드리 아 예문 자 이거 적어주세요 이거 알겠죠? 높이를 좀 맞췄어야 됐는데 자 아무튼간에 해보자고 He works harder than I am I do 정답 보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해석을 해볼까요? 그는 더 열심히 일한다 이거야 누구보다 나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내가 그러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답은 뭐다고요? do 끝 두 번째 문장 My eyesight isn't as good as it was it did 정답 보겠습니까? 해석해보면 나의 시력은 자 에즈에즈가 나왔습니다 앞에 거 에즈 해석하지 말고 뒤에 거 에즈 뭐 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나의 시력은 좋지가 않다 이거야 뭐만큼? 이건 내 시력이죠 시력 내 시력이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그러면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 이건데 과거에 내 시력이 그러했던 것만큼 그러했다가 뭐예요?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다라는 말을 쓸 때 얘가 효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동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비동사 덩어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it was My eyesight isn't as good as it was 이렇게 쓰시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대동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